자 그러면 올렛길 영광 자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원님은 어머니들 어르신 어르신도 성들로 돌아간지 오야새 올릴 길 우리 함께 걸어봐요 어르신 가득히 동남길 열어놓고 경주산 백목당은 물도 쫓기라네 소원의 방주산이 내 말에 수원할게 고향의 어머니들 손답게 손을 잡고 고향의 어머니 고향의 어머니들 우리 함께 걸어봐요 이제는 고향의 정당 골목길 오는 사람 오오올렛길 오 오오올렛길 오오오올렛길 오오올렛길 오오올렛길 치코코스까지 다녀오니까 빨리 나오겠어요.